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20대 미만 주주는 35만 8,2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506만 6,466명 가운데 7.07%로 전체 발행 주식의 0.25% 수준인 총 1,483만 4,499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20대 미만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41주로 나타났습니다.